나는 세인할 때 뛰고 자기는 세인할 때 늘려야 돼 나는 중증해서 일어나니까 너희가 너무 많이 나이가 들어서 됐어 됐어 누나 너무 많이 컸잖아 너희가 조심해라 빨리 일어났어 자기였던 거 봐 손 많으겠네 하나 둘 학교에서 이렇게 다 해 이제 끊어져 아 아 아 아 내가 최대한 끊지 아 아 원심이 예 예 예 예